합격하세요 그 다음 역사서 아주 잘 나옵니다 역사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7대실록, 삼국사기,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제아공기, 사략이 기본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잘 나오는 본조, 편년강목 이런 것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발달, 유학발달입니다 초기에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입니다 태조왕건 때 육두품계열 유학자들이 활동했는데요 최연희, 최응, 최지몽, 개경과 서경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광종 때 과거 실시하죠 쌍기 등용하면서 그리고 신진관료 등용했다 성종 때 유교정치가 정립됩니다 국자관 만들고요 시비목, 경학박사 지방에 파견하고 최승전의 신무 28조, 문신월가법, 김신원의 봉사 2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과거를 정비하죠 그래서 성종 때 유교정치가 확립됐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중기 때는 이제 보수적이고 귀족적입니다 최충, 해동공자, 구제학당, 훈구학이 발달했습니다 최충은 문종 때 활약했습니다 목종 때 과거에 합격하고요 문종 때 활약한다 김부식, 보수적이면서 현실적 성격의 유학, 삼국사기졌죠 인종 때 활약했습니다 묘청의 서영천도운동 진압했고요 그 다음 무신정변 이후 문벌귀족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학이 위축됩니다 이때 이규보가 나타나는데 이규보는 채시정권과 협력합니다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백운소설, 국선생전이 있습니다 후기, 이제 성리학 발달입니다 후기는 이제 성리학이 발달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인데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원리를 연구한다 해서 인간의 심성의 성, 우주원리의 리, 그리고 학문의 학 그래서 성, 리, 학이 됩니다 전개 과정은 소개, 갖고 온 사람은요 충렬학 때 안양입니다 안양이 중국에 가서 주자책을 모사해 갖고 와요 벗겨 갖고 옵니다 그 책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이 원나라 가서 배워 갖고 오는데요 백의정, 이재연, 박충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연, 박충자는 충선왕이 세운 망권당에서 원나라 망권당에서 활약했고 조맹부와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색이 중국 과거에서 1등하고 오죠 그러면서 이색이 귀국한 이후 이색학당 만들고 나중에 공민왕이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함으로써 신진사대부를 키우는데 그 대표적인 신진사대부가 정몽주, 권근, 정도전, 이숭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정몽주는 동방, 이약의 조로 칭송받고 있죠 동방, 우리나라, 이약, 성리학의 조,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몽주 이전까지는 유학파고요 정몽주부터 우리나라 톡착적인 성리학입니다 유학파가 아닙니다 국내파예요 그리고 영향으로 신진사대부 사상 기반이 되죠 성리학은 성형 이상학적 측면보다 실청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건문세족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불교 패단을 비판했다 특히 불교 패단 비판한 것은 정도전입니다 불시잡변 오케이 그걸 통해서 불교 패단을 정리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들 얘기했는데 채충, 김부식, 이규보, 안양, 정몽주 이렇게 얘기했죠 이색 이렇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훈고학자입니다 암기팁은 충식보 채충의 충, 김부식의 식, 이규보의 보 충식보 그 다음 성리학은 향을 제하니 색정이 오른다 안양, 이재연, 이색, 정몽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태조왕건대 육두풍계열 채헌이, 채흥, 채지몽 그리고 성종 때 채승로, 김싱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아까 얘기했던 충식보 향을 제하니 색정이 오른다 이 사람들 7명이 잘 나옵니다 그럼 채충부터 보도록 하죠 채충은 해동공자입니다 구제학당 사학시비도 그렇죠? 윤성에 있죠? 구제학당 사학시비도 했고요 문종 때 활약했습니다 사학시비도는 공양형 때까지 존립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내내 유지됐다고 보면 됩니다 문원공도죠 문원공이었는데 문원공을 따르는 물이라고 해서 문원공도죠 문종 때 그리고 훈고학 유학이 철학적 성향을 주입했다 그렇죠? 훈고학의 대가다 그래서 해동공자라는 칭호까지 받습니다 김부식 보수적입니다 현실적 유학자고요 금사대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삼국사기 시험은 진짜 잘 나오는데 이게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입니다 기전체 신라 계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규보는 이름은 인저 과거 세 번 받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번째 꿈에서 규성 과거를 담당하는 별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죠? 이걸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규보로 그렇죠? 그리고 최충헌 때 시대회에서 눈에 띄어서요 최충헌의 눈에 띄어서 등용됩니다 그리고 최후 때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보는 최충헌 최후 때 다 활약합니다 최후 때 재산까지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게 동국 이상국집 문집입니다 동명왕편은 명종 때 씁니다 이미 직권기예요 아직 등용되기 전에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고요 백운 소설은 패관 소설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했다 그 다음 청강사자 현부전은 거북이를 의인화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규보 나오면 그 친구들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규보 친구들 이 규보의 크루들 이 인노, 최자, 진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규보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 규보가 하도 잘 나와서요 요새 이 규보 크루들이 잘 나옵니다 이 인노, 최자, 금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리학자 보도록 하죠 안양 안양은 충렬왕 때 원나라 사신에 가서 원나라에 가서요 그 다음 주자책을 모사해갖고 옵니다 최초 성리학을 소개했죠 혼은 회원입니다 그래서 안양의 옛집에다가 조선시대 때 이제 중종 때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만들죠 백운동 서원 그 다음 이재연 이재연은 충선왕 때 망권당 중국 망권당에서 중국 학자인 조맹부와 교류합니다 그리고 성리학 이해의 폭을 넓히고요 사략, 여공패설을 씁니다 이거 암기 팁 패면 죽는다 여공패설의 패 죽는다의 사략 패면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재연 백이정 박충자 등이 원에서 성리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유학파예요 유학파 이세경은 중국 과거에서 1등합니다 귀국 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이국인데 이국도 과거 1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중국 과거 1등이니까 얼마나 명성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귀국해서 학교를 만드는데 학원을 만드는데 이 학원이 이세각당입니다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공민왕이 이거를 이제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합니다 이색은 성리학 전파에 기여했고요 제자를 많이 기릅니다 제자 대표적으로 정도전 정몽주 정몽주는 공민왕부터 공양왕까지 활동했는데 온건파 사대부입니다 성리학 이해를 높이죠 동방이야계 좁니다 외교의 달인 그렇죠 그리고 과거 1등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 박사입니다 그리고 주자 집주를 강설합니다 해석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기관 교육기관 국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유학부 3품 5품 7품 그렇죠 유학부인데요 3품은 국자학이라고 해서 유교경정 가리키고요 5품 이상은 태학이라고 해서 역사 정치 7품은 사문학 문학이죠 오케이 그 다음 자팍부는 8품 이하입니다 율 서 산 그렇죠 법과 글씨 수학을 가리킵니다 이게 옆에 3, 5, 7, 8은요 자기께 아니고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달라요 신분적 차별이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유학부와 작팍부가 있다 국자감은 다시 국자감은 신분에 따라서 유학부와 작팍부로 분리된다 수업 연안은 유학부는 3년 9년 작팍부는 3년에서 6년이다 변천됩니다 국자감이 성균감으로 성균감이 성균관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건 향교입니다 향이 지방 교가 학교예요 유교 경전학습이죠 중앙에서 교수음도 파견하고요 인종 때 향교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증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합니다 그 다음 관학진흥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학진흥책 태조 왕건 개경서경의 학교 설치 학보 그렇죠 장학금도 만듭니다 그리고 정종 때 관학부 설치합니다 승려장학금이죠 그리고 성종 때 국자감 향교 문신월가법 과거제 비서성 수서원 이것이 암기팁 있죠 성종 암기팁 최숙노가 학교에서 시험보고 도서관에서 목성 공부한다 이 암기팁으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 때 해동공자입니다 최충 구제학당 그렇죠 해동공자 최충의 구제학당이 유명하죠 문원공도 사학시비도가 유행했다 관학이 세퇴한다 숙종 때 서적포 인쇄 출판 서적 간행 활성화됩니다 암기팁 숙서 숙종에 숙 서적포에 서 숙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예종 때 양형고 장학재단 칠재 전문강자 강예제 무학재가 포함됩니다 보문각 천연각 문신들의 즉흥 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강의노트에 시회로 됐는데 시회가 아니고 여러분 시회입니다 시회 시를 썼다 문신 중시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암기팁은요 양재동의 보청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양재동의 보청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 때 경사 육학 향교 강화 그렇죠 유신지교도 발표했습니다 인종이 암기팁은 육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신지교나 옛날에 하면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렬왕 때 이제 서막전 성균감 문묘 경사교수도감 경사교수도면 경전과 유교 경전하고 역사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팁은 성경학문 공민왕 때 성균관을 최고 순수유교기관으로 만들었다 대사성의 이색이다 유교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중에 제일 잘 나온 것은 숙종 예종 인종 충렬왕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공민왕까지 이제 역사서 역사서를 보죠 역사서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서 여기 있는 거 다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삼국사 작가 미상입니다 기전책 삼국사기의 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의 역사서도 추정됩니다 구삼국사를 기반으로 만든 책이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만든 책은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이다 7대실록 태조부터 목종까지 이르는 7대 거란친입으로 실록이 소실되자 복원했죠 지금 현존하지는 않아요 임진왕 때 소실됐습니다 고금록 고금록 박인양 문종시기로 추전합니다 현존하지는 않아요 박인양 거는 가락국기도 있습니다 가락역사서 편년통제 현존하지 않습니다 속편년통제 예종 때 홍관이 편년체로 편년 통록 의종 때 김관이가 편년통제를 개찬했습니다 태조 왕건신화를 서술했죠 이렇게 편년편년 편년 들어가는 책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 고려시대에 이렇게 삼국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인종 때 김부시기 기전체 유교적 합리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화 설화 내용이 없어요 거의 삼국의 왕을 봉기로 기록했어요 세가가 아니고 고려사는 봉기가 아니고 세가로 기록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국의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황제의 역사로 봤다 즉 자주적 성격이 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봉기로 기록한 건 황제의 역사로 봤다 자주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했고 신의사건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와 고조성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신라 왕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주적이다 그리고 현존 최고 역사서 하지만 신채호는 사대주의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명한편 이규보 채시정권 때 만들어졌고요 채시정권 이전에 명종 때 만들었습니다 동명한편 명종 때 만들어졌어요 채시정권에 기여했죠 이규보가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주몽의 일대기죠 서사기 그리고 고구려 전통노래 고구려 전통을 계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노래했다 계승했다 그리고 동국 이상국집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생략한 내용을 시로 서술했어요 그리고 후세 알리려고 했다 구삼국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해동고승전 각훈입니다 삼국 고려시대 승려 기록이에요 현재 삼국시대 승려 30명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승려입니다 이거 문제 삼국 고려시대라고 나오는데 고려시대는 아닙니다 현재 전래되고 있고 30명 하면 삼국시대 승려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교종 입장에서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 유사 이련 불일사를 짓고 불일결사문 저술했습니다 이련이 충렬왕 때 불교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신이 기이사관 이걸 줄이면 신기한 이야기죠 신기한 이야기 불교 내용 중심이에요 단군신화 기록되어 있고요 기사본말체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향가 기록했고요 14수가 남아있습니다 구성 왕력 기익 기익 흥법 담상 의회 9개 중에서 7개가 불교예요 그리고 기익편에 가락국기가 수록되어 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삼국유사 불교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사본말체 약간 성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재앙운기 보도록 하죠 재앙운기 재앙운기는 이승유 그렇죠 이승유 고조선부터 충렬왕까지 당군 이야기가 소술되어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등하게 파악했습니다 서사시죠 최초 발해사 기록했어요 자주적 사관입니다 상권이 중국 역사 칠원시 하권이 우리나라 역사 칠원시와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 오원시 그러니까 상권엔 중국거 그리고 하권이 우리거 대등하게 표현했다 오케이 본조 편년 감옥 서울시에서 잘 나옵니다 충수강 때 민지가 고려 왕조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성리학적 역사 서술의 효시죠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편년체 감목체가 섞였고요 그리고 사략 이재연이죠 전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입니다 이재연 현재 사략은 사론만 전해지고 있고 편년체입니다 이재연 책은 여러분 패면 죽는다 그렇죠 패면 죽는다 그래서 여공패설과 사략 이거 두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여러분 역사서 여기 기타 고급녹 편년통제 소편년통제 편년등록 구상국사 앞에 아까 다 했던거구요 그리고 역사기술체는요 기전체 제일 중요하죠 정사체입니다 봉기, 세가, 열전, 지표로 했는데 인물사 위주로 한거에요 인물사 위주로 기전체로 된 역사책은 4개입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역사, 암기티비, 고삼이, 동해로 간다 편년제는 시간순으로 편제한겁니다 실록, 절여, 통감종류에요 기사본말제는 사건 위주로 표현한겁니다 사건 위주로 대표적으로 삼국유사하고 연려식기술이 있습니다 강목제는 강과 목으로 했는데 강은 큰거 목은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 이겁니다 큰 흐름 잡고 그 다음 그 밑에 세세한거 집어넣는다는거죠 대표적으로 동사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시험에 잘 나온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하는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거는 시기가 다릅니다 인종과 원간석기 충렬왕 때 저자 김부식 이련 유교적 합리의사관 불교적 신의사관 기전체 기사본말체 그렇죠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 단군신화 다양한 설아향과 기록한 것은 삼국유사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양도 많고 내용도 많고 또 시험도 잘 나오는 파트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꼭 한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6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